먼저 예방접종 관련 주요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. 65세에서 69세 연령대 사전 예약이 시작된 어제 하루 전체 대상자 298만 7천여 명의 21%에 해당하는 63만 9천여 명이 예약을 완료하셨습니다. 이는 지난 5월 6일 70에서 74세 연령대의 사전 예약 첫날에 있었던 11.5%의 2배에 가까운 예약률로 예방접종에 대한 어떤 공감을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더욱 원활한 예약을 위해 24시간 언제나 이용 가능한 온라인 예약을 권유드립니다. 자녀와 같이 또 보호자가 대신 예약하실 경우에 접종 대상자가 어르신이 아닌 대리 예약자 분의 본인 인증만으로도 예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접종 의료기관 또한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시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. 예약기관 내에 편리한 곳으로 잘 예약하시고 접종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백신 공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43만 8천 회분이 예정대로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. 이로써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 회분 중 총 287만 4천 회분이 도입이 완료되며 나머지 412만 6천 회분도 매주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입니다. 강도 시간 날씨 콘서트 구둄 날씨 날씨 날씨